새로운 장르를 만들고 TV의 한계를 넘어서고 이제 그 드라마로 해외시장을 향해 나아갑니다. 모두가 불가능이라 했던 이 일은 신인작가들의 꿈에서 시작되었습니다. 꿈이 현실이 되는 대한민국을 위해 OCN이 대한민국 참조경제를 응원합니다. 대한민국 넘버원 채널 OCN 그렇기 때문이에요. 손을 전해를 벌여 가지고 모여서 끝을 공연을 해야 합니다. 역이 어떻게 하는지 잘 타고 있는 것입니다.